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학창시절 스니님을 괴롭히던 친구가 남편의 친구 예비신부인 것을 보고 파혼하게 만들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를 왕시켰던 친구가 남편 친구의 예비신부였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과거가 떠올랐고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용기를 냈고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이 가는 대로 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여러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결국 고1 2학기 때 자퇴를 하게 되었어요. 자퇴하고 나서 한동안은 밖에도 못 나갔어요. 혹시라도 학교 친구들을 마주칠까 무서웠습니다. 꼭 나가야 할 일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나갔었죠. 제가 너무 힘들어해서 저희 부모님은 결국 이사까지 하셨습니다. 2년 동안 정말 멍하게 살았네요. 마음이 좀 추스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을 해서도 혹시나 중고등학교 동창을 만날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트라우마 때문에 저는 사람이 무서워서 신입생 환영회나 MP 같은 학교 이벤트에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저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는 친구들이 있어서 조금씩 친해지고 많이 나아졌어요. 점점 자신감이 생겨 저는 알바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바를 해서 처음으로 월급을 받은 날 저희 부모님은 하늘에 감사한다며 우셨습니다. 제가 알바를 하는 것이 스스로도 너무 신기하고 자랑스럽고 그랬습니다. 단골 손님들과 사담도 나누며 상처가 많이 치유되는 것 같았어요. 손님이 몰리는 시간에도 힘들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과 즐겁게 지낸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것이구나 하고 느껴졌고 대학생활 내내 저는 알바를 쉬지 않고 했습니다. 남편과는 알바를 하며 만났습니다. 카페 알바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는 25살이었고 남편은 31살 젊은 카페 사장님이었습니다. 처음 남편이 저를 마음에 두고 있다고 말했을 때는 당황스럽기만 했습니다. 나를? 왜?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죠. 그때도 자존감이 낮았던 것 같아요. 남자를 사귀어 본 적도 없고 친구도 그리 많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때도 새로운 사람을 사귀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때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대시를 받은 얘기를 했더니 응원해 주더라고요. 친구의 응원에 자신감을 얻어 난생처음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4년간 연애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저의 아픈 과거를 털어놓았을 때 아무 얘기도 하지 않고 같이 아파해주고 안아주고 했습니다. 연애 시절 남편이 중마고우라며 자기 친구들을 소개해줄 때 저는 소개해줄 친구가 대학 때 사귄 친구 몇 명 말고는 없었네요. 사건의 발달은 남편 친구들이 모일 때였습니다. 남편이 자주 만나고 친하게 지내는 친구 3명이 있는데 그 중 한 친구가 결혼을 한다고 해서 예비 신부를 소개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모이기로 했고 결혼한 사람은 와이프를 데리고 나오고 여자친구가 있는 사람은 여자친구를 데리고 다 함께 얼굴을 보자고 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고깃집에서 모였는데 가서 보니 예비 신부는 학창 시절에 저를 괴롭혔던 친구들 중 주동자였습니다. 그 친구는 저를 보더니 처음에는 당황하는 듯 하더군요. 저는 너무 떨리고 당황스러웠지만 침착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친구는 저에게 오랜만이라며 옆에 와서 앉아 친한 척을 하더군요.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때가 생각날 뿐 그 친구의 말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화장실을 갈 때 남편이 따라오더군요. 식은땀이 흐르고 여기가 어디인지도 분간이 안 될 정도였습니다. 남편이 무슨 일 있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학창 시절 저를 괴롭히던 친구들 중 하나였고 주동자였다는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남편은 당장 자리로 돌아가서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지만 제가 겨우 진정시켰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묻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다 말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되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돕겠다고 하라고 하더군요. 그럴 친구는 아니지만 만약 자기 친구가 자기 예비신부 편을 들거나 하면 평생 안 보고 살면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남편과 자리로 함께 돌아가서 사람들 앞에서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를 그렇게 괴롭혀놓고 잘 살았던 것 같다고요. 나는 너 때문에 학교도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봐서 대학을 가서 지금까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데 너는 반성도 한 번 안 하고 당당하게 잘 살아왔나 보다고 했습니다. 다들 놀란 눈으로 쳐다보고 있더군요. 그 친구는 저에게 뭔가 오해가 있었나 보다고 하는데 남편이 오해는 무슨 오해냐고 학창시절 왕 주동자였던 사람이 그게 할 말이냐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친구에게 네 결혼식에는 못 갈 것 같다. 앞으로 너를 안 보고 살지도 모르겠다 말했고 저는 일어나면서 친구의 따귀를 때리고 나서 얼굴에 음료수를 뿌리고 남편과 함께 나왔습니다. 다음날 친구에게 문자가 왔더군요. 너 결혼하더니 많이 달라졌다? 과거의 일을 그렇게 떠들어야 했니? 네가 그렇게 여우 같아서 내가 널 싫어했던 거야. 어쨌든 네가 나 때린 거 고소하지 않을 테니 사람들한테 오해였다고 말해? 이런 내용의 문자였습니다. 내가 그 친구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을 위해서라도 제가 약해지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저의 과거에 대해 저보다 더 한이 맺힌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렇게 화가 나도 내 앞에서 화도 못 내고 괴로워하는데 괜히 얘기했나 하는 생각이 여러 번 들었을 정도였습니다. 퇴근 후에 남편에게 친구에게서 온 문자를 보여주었더니 남편은 자기 친구를 가만 안 두겠다고 전화를 해서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이딴 문자를 받게 하려고 네 예비신부에게 내 와이프 전화번호 알려주었냐고요? 그런데 남편 친구 하는 말이 예비신부가 저에게 오해가 있었다면 사과를 하고 풀겠다고 해서 전화번호를 알려준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남편 친구와 한참 통화를 했어요. 저에게 들었던 저의 과거에 대해 얘기를 했고 그렇게 사람을 괴롭혀놓고 이제 와서 보낸 문자 내용이 이렇다고 문자도 복사해서 전송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친구가 만나자 해서 남편과 셋이 만났어요. 남편 친구는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다고 하면서 저에게 너무 미안하다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교육자인데 학창시절 왕 주동자였던 사람과 결혼을 하겠냐고 당장 파혼할 것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당연히 그래야지 하면서 지금은 본성을 속이고 있지만 언젠간 그 본성 드러나면 너도 괴로워질 것이라고 잘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친구는 예비신부에게 헤어지자고 했답니다. 너 같은 못된 인성을 가진 사람과는 함께할 수 없다고 했더니 그 친구는 오해가 있었고 자기는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네요. 그래서 남편 친구가 문자 내용을 말하면서 이게 사과냐고 이건 사람 약올리는 것이라고 만약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 해도 헤어졌겠지만 이런 식으로 문자를 보낸 것을 보니 너는 인성이 정말 쓰레기인 것 같다고 말하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친구가 저에게 악다구니 하는 전화를 할 것 같아서 마음 졸이며 지냈습니다. 이제는 든든한 남편도 있고 내가 당하고만 있을 사람도 아니란 것을 알지만 학창시절 각인된 기억 때문에 그렇게 마음을 졸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며칠간 연락이 오지 않더군요. 며칠 뒤에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너 파혼당했다며? 하고 물었더니 그렇게 하니 시원하더냐 묻는데 한참을 웃었네요. 네가 나한테 한 짓을 감추려고 노력했는데 잘 안됐나 보네? 하고 말했더니 저에게 욕을 하면서 자기 따귀 때린 것을 고소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라고 했어요. 만약 너를 또 만나게 되면 내가 법적으로 무슨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따귀한 대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나는 솔직히 말해서 고등학교 이후로 네가 교통사고라도 나서 평생 침대에서 살았으면 하고 생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너같이 못된 사람은 행복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이제 네 연락처와 직장까지 알았으니 앞으로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어요. 친구는 저에게 제발 이제 그만해달라고 자기가 사과하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됐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친구와 전화 통화한 내용을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은 자기도 좀 후련한 것 같다면서 저에게 잘했다고 하더군요. 사람은 변하기 힘든 동물인가봐요. 과거에 그렇게 큰 상처를 주었더라도 그 친구가 진심으로 저에게 사과를 했다면 저도 용서를 했을 것 같습니다. 친구에게 그렇게 퍼붓고 나서 후련하기는 하지만 진심어린 사과를 받았다면 지금보다 제 마음이 더 가벼웠을 것 같아요. 암튼 저는 든든한 남편이 있어서 좋습니다. 남편 친구들도 다들 좋은 사람들이라서 좋고요. 친구를 괴롭혀 인생까지 파탄날 뻔하게 만든 사람이 거짓말로 둘러대고 자기에게 피해본 사람이 잘못해서 자기가 그런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참 대단해 보이다 못해 안쓰럽기까지 합니다. 남편이 그 친구는 그런 인성으로 주변에 사람이나 있겠냐 평생 외로움에 사로잡혀 괴롭게 살 것이니 우리는 이제 마음 편히 살자고 하는데 맞는 말 같습니다. 남에게 해코지하는 것으로 속풀이를 한 것 같아 좀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마음이 가벼워진 것은 사실입니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에 무슨 말씀을 적으셔도 새겨듣겠습니다. 그 친구는 정말 인간 말종이네요. 스니님의 용기가 한 남자 인생을 구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픈 과거를 가지고도 잘 살아오셨네요. 앞으로는 멋진 남편과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